안녕하세요. 메이킷스케일입니다. 벨킷의 현대 i20 쿠페 WRC 2019년도 버전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회사이기에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선공개 되었을 때 서스펜션이 높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구멍을 내주고 쇼바 조정만 해주면 높이 조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팅 라인이 두꺼워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혹시 모르니 가조립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서페이서의 메인 컬러를 칠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various amazed NieVAN motivatesjść persuaded walnut Safe원 Devil withania West 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품화된 제품들이 모두 품절이어서 파랑, 빨강, 흰색을 적절히 섞어 뿌렸습니다. 데칼은 누누 모델보다 얇고 다루기 편했습니다. 드라이기, 마크소프터, 붓을 이용해 잘 붙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안정화시키고 우레탄을 뿌려주었습니다. WRC 모델은 굴곡이 많아 우레탄을 뿌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뿌려주었습니다.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넣는다.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넣습니다.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넣어 줍니다. 반광클리어로 데칼을 넣는다. 이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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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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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